안녕하세요. 룩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세일정보가 있는데 LNCC에서 구찌 정말 많은 세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소스 세일 아직 공료되지 않았습니다. 아소스 20% 세일, 자디겜 볼테르, 락포트, 코글스, 다이슨 청소기, 아디다스, 애플워치, 그 다음에 삼성 텔레비전까지 직구정보 모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추후에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룩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세일하는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LNCC입니다. LNCC 현재 구찌를 세일해주고 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어가셔서 구입을 하시고 계십니다. 구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세일에서 빠져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LNCC 현재 구찌까지 세일이 적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구입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일이 좀 복잡합니다. 여러가지 링크도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고 할인코드도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 할인코드와 링크 전부 다 드릴건데 어떤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어떤 할인코드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확확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 3개를 드릴거고 할인코드도 4,5개 됐는데 그걸 전부 다 조합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넣어보시고 저것도 넣어보시고 하셔야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프리세일 해가지고 2019년에 나온 그런 제품들 프리세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 구찌 제품들도 보이고 프라다 제품들도 보이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0% 35% 제품들도 있고 프라다 구찌 굉장히 많은 제품들 세일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드린 할인코드 전부 다 한번 넣어보시고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니까 가장 저렴한 할인코드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찌 이렇게 많이 세일하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트 믿을 수 있는 정품만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이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구찌 주미백이라든지 구찌 벨트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고 계신데 구찌 벨트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미백도 있고 여러가지 구찌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구경하시고 구입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이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때 들어가서 보셔야지만 사이즈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들어가서 빠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를 눌렀는데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현재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기 위해서 이미 들어와서 현재 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시면 늦으시면 안됩니다. 바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백도 20% 할인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 링크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미백 링크가 굉장히 복잡한데 앞에 링크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페이지 링크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30% 세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처음에 그냥 바로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이게 없고 그냥 정가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페이지 누른 후에 이 페이지 눌러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 세일하고 있고 어떤 할인코드가 먹힐지 모르지만 아래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할인코드 전부 다 입력해보셔서 할인받아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제품도 굉장히 저렴하게 246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 300만원이 넘는 제품이고 이런 제품들도 20% 할인받을 수 있고 할인코드 넣으면 추가로 할인되기 때문에 대략 200만원 초반대에 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트, 벨트들도 여러가지 세일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6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리오더 이렇게 되어있는 제품들은 구입하셔서 나중에 재고가 들어오면 받아보시는 형태로 구입을 하시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프리오더 해놓으시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라든지 할인코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 가장 저렴한 조합 찾으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소스입니다. 아소스, 어저께 설명드린 것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사이트 전체 20% 세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 바버 제품이라든지 에어맥스 제품 다 20% 세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바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 보통 이틀, 삼일 정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주말 안에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틀, 삼일 정도밖에 세일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을 찾아볼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바버 제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에 구입을 하고 계시고 나중에는 분명히 인기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 이미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 두 개 자켓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퀼팅 자켓들, 왁스 자켓, 왁스 자켓 여기도 있죠. 이런 제품들, 여러 가지들 많이 보고 계시고 구입하고 계시니까 불러 보시면 되고 여성들 분들도 많이 구입하시고 계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20% 할인받아서 구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아소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120파운드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소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소스 직구하는 방법 또는 리뷰 등은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 참고하시면 보고 따라 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버 제품 한번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나이키 제품들도 이곳에 굉장히 싸게 판매하고 있고 20% 할인돼서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하고 계시니까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나이키 제품만 전부 다 모아놓은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티셔츠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모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략 15,000여개 정도 세일 판매하고 있고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도 3만원, 4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트레이닝복 바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매장 가서 구입하시면은 10만원이 넘는 그런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맥스 제품들만 모아서도 아래쪽에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나이키 에어맥스 97 트리플 블랙 제품이라든지 90 트리플 블랙, 720 트리플 블랙, 그 다음에 트리플 화이트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90 트리플 화이트도 있고 720, 그 다음에 에어맥스 97 트리플 화이트 제품도 이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 굉장히 레어한 제품들이 많은데 지금 보여드리면 145파운드에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20% 세일 받으시면은 116파운드로 떨어지면서 120파운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간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이 가능합니다. 116파운드 하면 대략 한국 돈으로는 17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품, 정품이라고 100% 인증해주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27만원, 30만원 돈 주셔야지 구입이 가능하고 17만원 이 정도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은 전부 다 가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기회이고 이런 기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들어가서 바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보시면 나이키 97 여러가지 색상이 있으니까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할인하는, 할인하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세일이 적용이 안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으니까 장바구니에 담아서 할인코드 넣어보시면 세일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소스 20% 세일 정보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자디겜 볼테르 자디겜 볼테르 현재 사이트 전체 30% 세일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자디겜 볼테르 같은 경우도 한국에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입고 나와서 굉장히 요즘에 뜨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용을 하시는 그런 브랜드이고 가격이 원래, 원래부터 비싼 그런 제품입니다. 한국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그런 제품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 전부 다 3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는 형태로 구입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는 자디겜 볼테르 미국 공식 홈페이지로 미국에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없이 구입이 가능한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3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락포트입니다. 락포트 현재 30% 세일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락포트도 마찬가지로 한국 백화점에 입점이 되어 있는 그런 구두를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 65불에 판매하고 있고 30% 추가 세일 됩니다. 세일하는 제품들은 또 추가로 세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구입하시면 20만원, 30만원 또는 주셔야지 되는 그런 제품들인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할인받으면 10만원 아래로 전부 다 떨어지고 세일하는 제품들은 추가 세일 받으면 2만원, 3만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200불 안쪽으로 구입하시면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따로 없고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셔야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페주얼하게 신을 그런 구두 찾으시는 분들 이쪽에서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락포트 현재 30% 세일 받아서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제품 3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코글스입니다. 코글스 현재 20% 세일하는 제품들 20% 세일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코글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영국 사이트입니다. 영국 사이트이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파운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국 사이트 120% 넘지 않게 구입하셔야지 관부가 수 없다는 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토즈 신발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토즈 신발뿐만 아니라 아디다스 제품이라든지 챔피언 챔피언 후드티라든지 굉장히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진이 캠핑클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이런 마크 제이콥스 그런 백도 있고 겐조 백이라든지 여러가지 인테리어 악세사리 등등 많은 제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페이지가 34페이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품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다이슨 미국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은 다이슨 V7 V7입니다. V7이고 앞에 헤드가 플러피 헤드 플러피 헤드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가격 330불인데 199.99 그래서 간부가스 피해서 구입할 수 있는 딱 좋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당연히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배대지 통해서 받아보신 후에 한국으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99에 판매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이슨 V6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악세사리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원래 리퍼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새 제품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입하실 분들 서둘러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이베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디다스 제품들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구입하시고 두 번째 거 장바구니 담으면 자동으로 두 번째 제품 50% 할인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원래 가격 엄청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아디다스 슈퍼스타 제품 35불에 판매하고 있고 두 제품 담으시면 두 번째 제품은 50% 세일되면서 하나에 대략 25불 꼴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20불 30불 때 판매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디다스 트레이닝복도 30불 자켓도 30불 티셔츠 14불 축구화 50불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실 제품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대지를 통해서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베이치구 방법 이전에 만들어온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애플워치 3세대 제품입니다. 3세대 제품이고 GPS랑 셀룰라 전부 다 들어가 있는 42mm짜리 케이스 제품입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고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그레이 색상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밴드도 여러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셀러 리퍼 제품이고 리퍼 제품입니다. 리퍼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태는 비플러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173불 정도에 판매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2500분 정도가 구입한 그런 제품입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가지 색상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실 수 있고 173불에 구입하실 수 있어서 관부가스에 피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배송은 되지 않기 때문에 배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믿을 수 있는 셀러 굉장히 큰 셀러입니다. 리퍼 제품은 2500여개 정도 팔 정도면 굉장히 큰 큰 셀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셀러니까 보시고 중고 제품 구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리퍼 제품이기 때문에 중고 제품 구입하실 분들은 이 제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삼성 텔레비전입니다. 75인치 텔레비전이고 4K UHD 제품입니다. QLED 제품이고 2019년에 출시된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완벽한 새 제품은 아니고 오픈박스 된 그런 제품입니다. 오픈박스가 어떤 의미냐면 물건을 구입했다가 단순 반심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반품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박스를 한번 오픈했다가 다시 담아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오픈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번도 뜯어보지 않은 제품인데 박스가 손상이 됐거나 이런 상태의 제품들을 오픈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박스 된 제품들은 팩토리에서 팩토리에서 한번 들어갔다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전부 다 1년 1년 워런티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삼성 75인치 제품이고 원래 가격 3,000불인데 54%나 할인된 1,360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가격만 비쌀 뿐이지 배대지로 통해서 받아보시는 거 전부 다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60불이라고 하면 한번 가격을 보여드리면 1,360불 곱하기 1.18 하면 관부가세가 포함이 됩니다. 18%이기 때문에 1,600불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75인치 같은 경우에는 대략 400불 정도 400불 정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대지 비용이 되니까 2,000불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불이라고 하면 1,200원을 잡더라도 240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설명드린 이 가격은 관부가세 그 다음에 배송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내가 구입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75인치 자리 제품 대략 240만원 정도에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하는 셀러는 바이딕으로 굉장히 유명한 월마트나 아마존같이 전자제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그런 곳에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75인치 텔레비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19년 모델 한번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